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생쇼 1등을 달리고 있는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지금 한 3일 남았는데요.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안정적인 종목보다 화끈한 종목들로 계속해서 2등과의 격차를 좀 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매수값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6,160원이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일단 편입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의료 쪽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루닉과 계속해서 협약을 하고 있다. 사실상 최근에 AI 의료 쪽에서 가장 대장조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루닉이고 또 제2의 루닉들을 계속 찾고 있는 상태인데 루닉과 계속해서 2021년부터 협약을 이어가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인피니티 헬스케어고 또 비대면 진로의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편입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리뷰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반도체 섹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거의 9%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수페타시스가 명신사부 AI 반도체의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의 고객사를 두고 있는 PCB를 공급하고 있는 직접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먹을 폭이 훨씬 남았다. 그래서 오늘 2차 목표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큐렉소를 계속해서 강조했고 제2의 룬이 시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큐렉소도 오늘도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내일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연례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AI 열풍을 이끈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질적으로 AI에서 AI 의료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확산하고 있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수술용 로봇 관련해서는 큐렉소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큐렉소다. 그래서 제2의 룬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뿐만 아니라 신테카 바이오 같은 종목도 오늘도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어요. 이미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도달한 상태에서도 현재 15%대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 대비 거의 41%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AI 의료 섹터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선도 자리, 또 그리고 주도 섹터가 명신사부로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AI 의료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고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신테카 바이오뿐만 아니라 딥노이드 같은 제가 AI 의료 관료 종목 때문에 말씀드리는 족족 2차 목표가를 도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지금 제가 6일 동안 14조목이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수익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다산 솔로에타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나서 장중의 사안가를 도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뿐만 아니라 흑연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의 최대 주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분 10.99%를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흑연,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 지금 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또 5G 장비 쪽에서도 다산 솔로에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오늘의 편의점 복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VI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1차 목표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700원 부근대, 2,7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290원 라인 때, 7,300원으로 좀 올릴게요. 7,300원으로 2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앞으로 떠오르는 AI 의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 오늘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법제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위에서 문턱을 못 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논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법제화가 7월로 연기됐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비대면 진료는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의료 사격 지대라든지 또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또 고령화 사회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 진료는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우리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의료계와 지금 아직 이 얘기가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AI 의료율 상승을 견인했던 게 루닛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루닛과 2021년도, 재작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 순위가 인도, 중국,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 넘고요. 또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만 7천 개의 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의료 사각지대가 더 많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와 의료 A 시장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루닛과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같이 손잡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폐질환 관련된 보조, AI 소프트웨어를 들고 있고요. 거기에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PACS 시스템이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국가들을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와 루닛과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다음 글에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비대면 진료에도 사실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와 함께 가장 대표가 되는 수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 AI 의료의 가장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루닛과도 꾸준하게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파트너사들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돼서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가져갔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옛날에 원격 진료 테마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도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또 다른 월요 AI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쭉 안 가다가 최근에 또 어제 올라갔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좀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닛과 어떤 이제 협력 소식이 부각이 됐어요. 아까 2021년도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 뉴스가 최근에 루닛이 워낙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루닛과 파트너십이 구축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시장에서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지금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된 그 모든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이 가능한 의료 AI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장비가 이제 PACS라는 장비인데 그 시스템을 지금 루닛의 AI 소프트웨어와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AI 의료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차 목표가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2차 목표가도 말씀드렸죠. 7,300원으로 말씀드렸고 손절가는 5,16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